안녕하세요 아시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리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ентаibile 하고 있는 K-POP 여러 팀의 주역들을 한자리에서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들이 하노이에 모입니다 MBC 쇼 음악 전신 특진 K-POP 페스티벌 2012 11월 29일 하노이 믿음 대편한 스타디웅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이 무대 저희 티아라도 함께하게 됐는데요 베트남 여러분들 만나뵐 생각에 저희도 너무 설렙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희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지금 20주년을 맞이하여 열리는 뜻깊은 축제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티아라였습니다